피아노 연주할 때 보면 무아지경이지 자아가 없는 지경으로 딱 들어가요 자아가 없는 지경 몰입된 상태에서 본래와 하나단지 상태에서 어떤 걸 할 때 애고는 죽어가죠 그래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애고가 많이 죽은 거야 죽어서 그런 예술이 뽑히는 거죠 모든 예술은 자아가 죽을 때 본래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각 분야에서 대가들은 다 다 도를 닦는 사람들이야 도를 닦고 있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.